네 로우님 반갑습니다 와이애스 도모님 반갑습니다 됐다 오스포시보헷 같은걸 안하냐구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무란하게 해도 피기가 빡세기 때문에 그런거는 조력차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죠 민영 아아 아주 힘듭니다 민영익이 달려요 호바가 주다가 그런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플레이는 어느정도 조력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팀원간의 그 실력차이가 되게 월등할 때 월등할 때 아니면 좀 빡세지 아 이거 민영익같은데? 아닌가? 아 근데 너무 앞에 지었네 민영이 게이트를 이용했거든요 아 초이야 발파르나 이닝 박았습니다 발파르나 이닝 박았습니다 발파르나 이닝 박았습니다 발파르나 이닝 열끌어 안 뽑아 자 악사님 댕댕이님 윤현성님 반갑습니다 빨리빨리빨리빨리 와 여기 헬프 없는데? 끊었네 자 저그니임 도망려 솔직히 토스 행님이 제일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토스 행님이 먼저 가네 저 저녁 안먹었습니다 저녁은 잘 안먹습니다 원래 아 이거 밑에 이거 채워놓으면 깨질건데 나중에 아 큰일났다 토스 행님이 너무 좁은데 이기면은 기적인데 이거 그냥 뭐 가끔 뭐 야식같은거 좀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래 야식을 막 못 끊으니 막 살이 안빠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이어트라 Celtic은 이세상에 너무 맛있는게 많아 너무나 많아 와 스캔 타이밍 직인다 그러게 계속 파일러를 짓네 상대 본질에다가 저기 머선 스타일이고 머선 스타일이고 머선 스타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네 혹시 방 뺄 생각 없나? 자네. 자네 혹시 방 뺄 생각 없나?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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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센터씨 병력 너무 많은데? 와 이거 상대 저 테란이랑 저랑 1대1 인데요 이거 1대9도네 어? 테란에 지지쳤는데요? 2대1 인데요? 우와 80, 84, 86이었어 이야 이겨지네 자 오신분들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방님께